파는데 피지탑 뿌려서 맛있겠는데 이번에는 소스값이 있었을 거 같고 끓여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못 알았네 사실 이 소스는 지금 무슨 맛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스 하나 더 있어서 맛있더라구요 당연히 싹싹은 맛있겠지? 전장파를 뿌리고 싶은데 미니봉지 중개인 이거 하면 되겠다 미니봉지로 양파를 미니봉지 중개인 미니봉지 중개인 미니봉지 중개인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다시 비주얼 한 번만 더 찍어보고 갈게요 난 이거 웰그린이라고 송칸에 사왔는데 한국으로 치는 그 그 뭐지 화장품 한지 뭐라 해야지 그거를 아 올리브영? 뭐 그런거 무슨 대기업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배가 진짜 싸네요 뉴욕맨하탕 담배가 한걸래 18불용고하십시오 여기는 방값도 나가지고 크 전 담배가 안피지마 그럼 날씨 너무 좋아서 팝코드가 어렵게 나왔는데 지금 열쇠를 집에 앞두고 다가서 멘탈으로 나갔네요 지금 그래도 일단 날씨에서 보니깐 지금 부었네 경상 아니에요 여행에서 여행에서 견도가 하나 했었는데 여행에서 경이 뺀다는데 여행에서 경이 뺀다는데 여행에서 경이 뺀다는데 오 화이트 오프론 스프라인 갑자기 환경이 이상해가지고 팝코드 몰랐는데 아 저기 제가 좋아하는 핸드업 보인다 그냥 몰랐는데 그냥 휴대용 면접조합니다 전 그럼 끊겠습니다